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내가 어려? 내가, 내가 어려? 너랑 나랑, 얘랑 쟤랑 몸이 바뀌었네 자자 유튜브 우석, 체인지! 안녕하세요 우와, 목소리 진짜 낮아 그럼 혹시 설마? 우석이다 곱스머리 갖고 싶었는데 근데 왜 옷들은 다 검은색 찌질이 찌질이 이제 내 파티라니 찌라니 안 믿겨 기분이 너무 좋아 목소리 컷 매운 음식 hot 난 뉴턴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내가 어려 너랑 나랑 얘랑 쟤랑 몸이 바뀌었네 섹시 자자 케노 얘난 체인지 하아 내가 왜 책을 읽고 있지 예 뭐야 말투도 왜 이래 hot 섹시 왜 이렇게 예민하지 아 아침인가 형구야 아 형 저 그냥 잘게요 씨야 이 냄새는 뭐야 하냄새 내가 왜 잠금이 돼서 자고 있는 거야 야 오늘 예민하니까 열악은 무시해야지 글도 잘생겨졌으니 네가 새칸 찍어야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내가 어려 내가 내가 어려 너랑 나랑 얘랑 쟤랑 몸이 바뀌었네 스윽 자자 신원 후이 체인지 내 몸에서 락스타에 피가 흘러 자자자 테밤 시럽 나게 좋아 일으켰다 과아 정말 우리 에어필드 헤드빙일 연기참 롸 롸 롸 롸 롸 아려 내가 내가 아려 너랑 나랑 얘랑 쟤랑 몸이 바뀌었네 스윽 자자 요원 홍석 체인지 A S M R 안녕하세요 팬타곤 홍석입니다 뭐야 나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얘 화장실 불 내려나 봐야겠다 그럼 여러분 굿나잇 또 연습 시작 5분 남았네 운동하느라 늦었어 난 몸짱 초콜릿 공장 다들 미안 이해 부탁 웃겨살로 기발 또 홍석이라고 자꾸 하지마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내가 아려 내가 내가 아려 너랑 나랑 얘랑 쟤랑 몸이 바뀌었네 스윽 자자 다시 한번 팬츠 와 진짜 재밌어 야 야 야 야 야 이게 뭐야 전화권을 계속 타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구나 들어왔 야 야 야 내 옛날 네가 그러지 마 하하하하